모토 헤럴드 등호 김은식 기자 모셔널 모셔널 이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하는 레벨 4 로봇 택시의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 모셔널은 2020년 현대차와 미국 앱티브 협작사다.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FNBSS 인증을 받은 최초의 SE 레벨 4 자율주행차는 21일 문을 연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서 생산을 맡는다. 아이오닉 5 로봇 택시는 2024년부터 모셔널의 미국 내 상업 서비스에 투입된다. 홍직스는 고급 자동화,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평가를 통합해 차량을 생산한다. 특히 자율주행차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 시설과 교정센터 등 홍직스에 맞춘 제작된 첨단 설비를 갖췄다. 모셔널은 자율주행차 통합센터에서 아이오닉 5 로봇 택시가 요구 사양을 충족하고 배치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중요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 한편 모셔널과 현대차는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1년 이상 테스트를 거친 시험차 개발 기간을 포함해 수년 전부터 아이오닉 5 로봇 택시 생산을 준비해왔다. 첫 생산 차량이 되는 아이오닉 5 로봇 택시는 자동차와 자율주행 기술의 품질, 성능, 성숙도를 입증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평가를 최근 모두 마친 상태다. 아이오닉 5 로봇 택시의 상용화 생산은 현재 진행형이며 첫 모델은 이미 미국에 보내졌다. 해당 차량은 2024년 상업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까지 모셔널의 엄격한 검사와 안전성 검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전문소에서 1년 전하여 Abrac시 기술의 품질을 준비하지 않고 시험차가 안전성 검증 과정을 구h pour 발g your lap 2 로봇 택시 생산을 위한 5 로봇 택시 생산을 사용하여 아이오닉 5 로봇 택시 현장은 예정인데요.